자 덩크 켄터키 왔습니다. 솔드하우스에서 구매했구요 아 이거 제가 아 드디어 2020년도 거 쌓이려다가 결국에는 2022년 박스 상태로 좋구요 270 사이즈로 갔구요 아 정말 제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살까말까 살까말까 하다가 어 결국에는 2022년도 켄터키를 재발매한 켄터키를 지금 이제 리뷰를 하게 되네요 와 이 진짜 곱지 않습니까 와 이 파란색 딱 봐도 시원해 보이고 사실 뭐 덩크 시대에 같다고 하지만 어 솔직히 이 색상은 좀 대박인 것 같긴 해요 와 진짜 색상 한번 보세요 와 덩크가 색깔놀이 하는 거 뻔히 아는데 아니 색깔 이쁜 거는 참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색깔에 따라서 확실히 같은 덩크라고 해도 분위기가 엄청 다른 것 같아요 와 이건 진짜 포카리스웨트 생각나는 파란색 청량한 파란색 와 이거 실물로 보셔야 돼요 할로윈덩크 그건 좀 물렸거든요 신다가 몇 번 신다가 근데 얘는 와 얘는 솔직히 계속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와 이거 보이시나요 이 안쪽에 그 나이키 이것도 깔끔하게 탁 되어있고 하얀색에 파란색 흰파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와 너무 이뻐가지고 감탄을 진짜 와 대박입니다 와 이거는 와 아무튼 얘도 한번 신어봐야죠 얘는 뭐 못 참을 것 같아요 와 나이키 코리아 여분 끈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얀색인데 부피가 되게 작아보이네요 와 진짜 대박이에요 색상 이거 실제로 보셔야돼 와 얘는 진짜 너무 이뻐 진짜 이거는 와 시가 뭐해 자 즐거운 실착시간 와 이쁘다 이거지 솔직히 덩크가 이렇게 이쁘게 이쁜 색상으로만 계속 나왔으면 좀 물리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얘는 확실히 안 물릴 것 같죠 일단은 이런 느낌이에요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걸으면서 이런 식으로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와 얘는 진짜 색상이 쨍한 파란색이라 와 진짜 이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막 불호 불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다 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뭐 벙고레처럼 뭐 많아지진 않겠죠 사실 벙고레드 초반에는 되게 이쁘고 막 리셀거 얹어주고 살만큼 이제 이뻤던 핫했던 화이트 검정색 한국인을 좋아하는 진짜 무난한 그런 덩크였는데 어느 순간 너무 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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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거의 그래도 뭐 잘 신고 계신 분도 있는데 사실 좀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하죠 이 켄터킹은 좀 수량 조절만 잘해서 그냥 적당한 수량에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쁜 신발을 사람들이 이렇게 부끄러워서 신기 좀 그렇잖아요 너도 너도 파란색 너도 파란색 이런 것보다 조금은 수량 조절해서 아무래도 좀 이제 가치나 한정 수량 이런 게 왜냐하면 벙고레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클론이 되어버리니까 되게 민망하잖아요 확 갑자기 확 다 풀려버리고 이러니까 이것도 이렇게도 한번 보시고 와 아무튼 뭐 굉장히 이뻐요 얘는 뭐 이게 벙고를 처음 나왔을 때 그 느낌일까 싶을 정도로 와 얘는 진짜 와 너무 이쁘다 이 흰 끈기면 어떤 느낌인가 궁금하긴 한데 이 파란색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일단은 이 색이 완전 완전 대박이에요 와 얘는 진짜 대박입니다 이 켄터키 쨍한 파란색은 이건 대박이에요 빨리 레드 색상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저 그 집레드랑 비교 리뷰도 하고 싶거든요 파란색도 나왔으니까 주황색도 지금 나왔는데 레드도 나올 때가 됐는데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니온시티 레드도 나오면 바로 리뷰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이뻐요 얘는 정말 그냥 관상용으로 납둬도 괜찮을 정도로 색상도 되게 이쁘고 저는 되게 만족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올리는데 진짜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세요